3월 15일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로 하루종일 화제인데요. 류준열과 해리는 작년 11월 13일 7년 만남 끝에 결별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류준열과 해리의 결별 기사가 나기 전 작년 6월에 웹 예능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출연한 연예인들과 카카오톡을 공개하고 쌓여있는 메시지 수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다른 출연자들은 몇백개씩 있었던 상황에서 해리는 난 하루에 한계도 안올 때가 있다. 난 지금 내게 와있다며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네티즌들은 해리가 류준열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을 암시한 게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류준열은 작년 11월 15일 ktn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류준열 개인전을 캐치하였는데요. 이때 한소희는 류준열의 개인전에 방문한 사실을 직접 공개하고 인증샷도 게재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류준열 개인전 방문 당시 190cm 북극곰을 충동 구매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까지 둘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상황에서 15일 둘의 열애설이 나오며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둘의 열애설 발단은 한 일본 네티즌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하와이 여행 중인데 한국의 톱배우들이 호텔 수영장 옆자리에서 놀고 있다라면서 응답하라 1988과 알고 있지만 등을 태그하며 불거졌습니다. 이에 류준열 측에서는 사진작업을 위해 하와이에 머무는 것은 맞다며 배우의 개인여행이라는 점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고 한소희 측에서는 친한 여자친구들과 하와이 여행을 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외에는 사생활 이어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양측 소속사는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교롭게도 둘의 열애설이 터진 이후 이날 해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재밌네라는 내용과 함께 야자수 사진이 올라오며 류준열과의 관계에 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리는 류준열과의 결별 이후에도 팔로우를 유지 중이었고 열애설이 터지자 언팔했다 등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게시물이 의미심장하다고 반응하면서 류준열의 환승연애설까지 제기했는데요. 이에 한소희는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봐라는 문구와 함께 환승연애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에는 저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친구라는 이름하에 여지를 주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관계성을 부여하지도 타인의 연애를 회방하지도 않습니다. 라며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재미있네요. 라고 맺었습니다. 한편 해리는 현재 태국 방콕에서 영화 열대야를 촬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